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예보 분석관 박민희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시기에는 더욱 덥겠고요.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아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강한 소나기 소식도 있고요. 소나기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 남부, 남해 동부의 바깥 먼바다 그리고 제주도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3도, 대전 24도, 광주, 대구 25도, 부산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기온도 서울, 춘천, 대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2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또한 습도까지 높아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는데요. 어제 발표된 폭염 여행예보를 살펴보면 보건분야에서 폭염 경보 지역을 중심으로 경고 수준, 주의보 지역도 주의 수준으로 예상되니까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경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일부 폭염주의보 지역은 폭염 경보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 발표되는 폭염 영향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셔서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음 수준으로 예상되니까요. 한낮에는 외출을 피하시고 실내나 그늘에 머무르시고요. 외출 시에는 모자 착용하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꼭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밤사이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밤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밤사이에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내리는 소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로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상층에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지나가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불안정이 더욱 강해지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30mm 내외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돌풍에 의한 낙하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제주도의 전역까지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동부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오후부터 전역 사이 5에서 40mm이고요. 많은 곳 중부 내륙, 전북 동부 내륙, 경북 내륙, 제주도에 60mm 이상입니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소나기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등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적은 양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산사태 및 낙석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개와 해상 상황입니다. 최근 내린 비와 소나기로 인해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현재 전라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내륙에서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 남부 남쪽 바깥먼바다와 제주도 남쪽먼바다, 남해 동부 바깥먼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16m까지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및 해안가, 특히 해수욕장 부근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덥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나들이 나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더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상정보와 기상 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셔서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